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보내드리는 KCNTV 한중방송입니다 11월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고 10만원이 부과된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불필요한 과태료를 낸다든지 기타 불이익이 없도록 마스크 쓰기에 대해 상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먼저 부과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일명 코스크, 턱스크라고 하죠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그리고 망사형이나 벨브형 마스크를 쓴 경우 또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속합니다 그러면 어떤 마스크를 써야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될까요?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는 KF94, KF80, 비말차단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입니다 그럼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모든 단계, 모든 곳에서 이루어질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감염병 전파 위험시설이나 장소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먼저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시에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23종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다시 말해서 콜센터, 유통 물류센터 이런 것들이 고위험 사업장에 속합니다 그리고 지자체 신고 협의된 500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에 적용됩니다 네 여기에서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이란 용어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중점관리시설은 어떤 것들이 속할까요? 네 중점관리시설에는 모두 9종류가 있는데요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등 식당이나 카페 네 이런 시설들이 중점관리시설에 속합니다 그럼 일반관리시설에는 어떤 시설들이 있을까요? 네 일반관리시설에는 모두 14종이 있는데요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교습소를 포함한 학원, 직업훈련기관, 모욕장업,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등 네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네 이런 시설들이 일반관리시설에 속합니다 다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에는 1단계 시설 외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포함됩니다 네 그리고 2단계 시에는 실내 전체 및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가 적용됩니다 이외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및 3단계 시에는 실내 전체 그리고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가 포함됩니다 네 각 단계에서 관리자나 운영자, 종사자는 물론 이용자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네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거려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에 속할까요?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외가 있는 것이죠 네 다시 말해서 발달장애인 등 주변에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또 의사가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세면, 음식 섭취, 의료 행위, 내 수영장, 모욕탕 등에 있을 때 또 공연 등으로 얼굴을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 의무 착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미 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관한 내용을 짚어보았는데요 시청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정부의 방역 방침에 적극 따르고 협조하면서 함께 코로나 이겨냅시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CNTV 한중방송 정명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